안녕하세요. 채만식 작가의 단편소설 해후 낭독해 드릴게요. 작가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본동영상 설명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작품 만나보실까요? 해후 채만식 마지막으로 라디오의 지하선을 비끄러메 놓고 나니 그럭저럭 대강 다 정돈은 된 것 같았다. 책장과 책상과 이불 보쯤에 트렁크니 행담 등속을 말고도 양복장이야 사진트리야 족자야 라디오세트야 하숙 호라비의 세간치고는 꽤 부푼 세간이었다. 그것을 주섬주섬 뒤범벅으로 떠 싣고 와서는 전대로 다시 챙긴다 적당히 버려놓는다 하느라니 언제나 이사를 할 적이면 그러하듯이 한동안 매달려서 골몰해야 했다. 잠착하여 시간과 더불어 오래도록 잊었던 담배를 비로소 푹신 부쳐물고 맛있게 내뿜으면서 방 한가운데가 우뚝 선 채 휘휘 한 바퀴 돌아보았다. 칸반이라지만 집칸 사리가 커서 웬만한 두 칸보다도 나았다. 운목으로 책장과 양복장을 들여세우고 머리마트로 책상을 놓고 뒷벽 중간쯤에다가 행담과 트렁크를 포개서 이부자리를 올려놓고 했어도 홀몸 거처엔 별반 옹색치 않을 만큼 방은 넓었다. 반자, 도배, 장판 일습이 집주름 영감과 주인집 만한인 말 따라 파리똥 한 점 앉지 않고 정갈했다. 여름을 치른 벽이라도 빈대피는 물론 곰팡이 쓴 자죽도 없었다. 십상 잘 되었다고 다시금 혼자서 고개를 끄덕거리는데 그러자 방안이 별안간 화안이 밝아졌다. 돌려다보니 서양인 듯 싶은 앞 쌍창으로 마침 끄물거리던 구름이 벗어진 모양 햇볕이 가득 들여쬐었다. 장차 명년이나 가면 여름이 더 울른지는 몰라도 당장 이 가을과 겨울 동안 해가 잘 들겠어서 또한 신통하고 반가웠다. 해는 잘 들고 방은 넓고 깨끗하고 봄에 집안도 안팎이 정사하고 겸해서 조용하고 아무려나 모처럼 그도 우연한 기회에 좋은 하숙을 얻은 것이 새삼 만족했다. 그새까지 유하고 있던 원동의 하숙을 불치로 옮겨야 할 사정이 생겨서 두루 물색을 했지만 우한 중에 방이 귀한 이 당철이라 조만하여 마차 온 자리가 눈에 뜨이질 않았었다. 그러다가 어제는 저 앞 큰 거리를 지나던 길에 허실삼아 복덕방 영감더러 문의를 했더니 선뜻 데리고 와서 보여준 것이 이 집 이 방이었다. 마침 한동네 이웃간이요 해서 내정을 익히 하는데 서른 두어슨된 젊은 여인과 육십 넘은 친정어머니와 모녀 단둘이 살고 영감은 그 여자를 처불어 얻어두고서 며칠만큼씩 밤이면 다녀가고 나여 참 절간처럼 조용하니라 하고 또 방 널찍하고 사람들 생패스럽지 않고 음식 솜씨 좋고 뭐 점잖은 하숙으로는 깎아 맞췄느니라고 한가 틈이 시가를 오십원씩이나 내라고 해서 좀 안되었지만 그 대신 그 값이 거기 있느니라고 앞을 서서 아기족거리며 걸어가면서 집주름 영감이 연에 이렇게 주워 섬기며 추워 넘기며 하던 것이었었다. 아직 송진 냄새도 가시지 않은 새집이었다. 대문 기둥에는 김영애라고 거기 어디 아무데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여자 이름으로 여자의 문패가 붙었고 그 밖에 번지패를 비롯하여 애국부인증이며 라디오, 전기, 전수용도 따위의 금속패 쪽이 좌우 기둥으로 군데군데 불규칙하게 박혀있고 했다. 외등도 있고 대문을 지나 유리창으로 한 안대문을 들어서자 좁다란 마당을 그들먹하게 차지한 장독대가 바른편으로 이웃집과 사이를 막은 벽돌단 밑에 가서 건넌방 바로 놓여있고 건넌방 다음이 왼편으로 마루 곱해지면서 안방과 부엌과 아랫방 그리고는 다시 바른편으로 곱해가져서 광과 대문깐이고 이런 디귿자 집이었다. 앞은 건넌방 퇴까지 싸잡아서 분압을 둘렀고 마루에는 뒤주와 찬장이 크고 마루 밑으로는 지하실 찬광이 보이고 장독대는 벽돌과 세민트로 쌓았고 기둥에는 줄연, 문머리에는 사슴이 불로초를 먹는 채색 그림이 붙고 역시 거기 어디서 흔히 볼 수 있는 중료 그 어림의 집 차림새였다. 집은 우선 그만하면 묻어냈다. 며느리를 여럿째 얻은 시어머니 같아서 근 20년 하숙 생활만 하고 다닌 버릇이라 새로 방을 구하게 되면 부지중 그렇게 집을 비롯하여 방이며 주인집 사람 등 범백에 세심한 관찰이 가지고 하던 것이다. 집주름 영감이 찾는 소리에 응하여 주인 여자의 친정어머니라던 그 노인인 듯싶은 마하나님이 건넌방에서 퇴마루로 나섰다. 수수하니 시골태가 벗지 않고 퍽 선량해 보이는 노인이었다. 집주름 영감이 온 뜻을 말하자 노인은 흔연히 그러냐면서 혼잣말처럼 우리 아인 시골을 다니러 가고 없는데 하고 잠깐 망설일 듯 하다가 허긴 그 애야 있으나 없으나 그리고는 토방으로 내려오더니 이방이라면서 아랫방 쌍창을 좌악 열어 보여주었다. 헌한이 넓고 정하게 수리를 해놓은 방이 첫눈에 마음에 들었다. 그럼 저... 나는 방문을 도로 닫고 돌아서면서 노인더러 말을 했다. 저를 좀 와서 있도록 해주시지요. 그렇게 허세요. 우리야 누가 되었든 손님을 두자는 노릇이니. 저 그럼 내일 즈음심때쯤에서 짐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저... 좋도록 하시우마는 걔 출입은 어디 출입을 하시우? 뭐 별로 다니는 데는 없습니다. 없고요. 그저 집에 조용히 들어앉아서... 호구조사를 나온 순사도 덜어본다 치면 저 수럽이니 소설 쓰는 사람이냐 하는 것을 외국어처럼 이상히 여기는데 황차 이런 노인이 그런 어휘를 알아들으며 더욱이 직업으로 인정해줄 이치가 없는 것이었다. 또 가난한 것이 제일 가는 특색인 조선문단이었지만 다행인지 불행인지 다른 문우들과는 달리 여지껏 원고료 하나로 생활을 도모하지는 않아도 무방할 호강스러운 팔자가 되어 그러므로 수입을 의미하는 직업을 구태여 저수럽이나 작가 등속으로 내세울 필요는 없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항용란은 순사 앞에서는 지주로 버티고 하숙집에다가는 무직으로 행세를 한다. 하숙집에서는 그러나 무직이라고 하면 아주 찔끔이다. 그래서 이집 노인만 하더라도 내가 별로 다니는 데가 없노라는 대답에 벌써 어, 네, 그래요? 하고 약간의 난색을 보이는 것이었다. 한두 번 당하는 일이 아닌지라 나는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책이 항상 준비되어 있었다. 뭐, 그거는 아무 염려 마셔도 좋습니다. 월급으로 생화가 없다고 사관 시가 낼 돈도 없으란 법은 없으니까요. 네, 그거야 무슨... 그러니까, 뭐 정의 못하시면 석 달치든 넉 달치든 시가를 미리서 넉넉히 받으시고요. 아이고, 그걸 어디 박절하겠으리 그런 법이야, 이수. 하루를 같이 지나도 주객은 주객이요. 비차에 저음자는 이면에. 그저 남하는 일례로 한 달치나 좀 미리 주시요. 네, 저음 자르신 말씀입니다. 치아를 하면서 십원짜리 다섯 장을 노인에게 내주었다. 노인은 손끝에 침을 묻혀가면서 눈을 찌그리고 두 번이나 돈을 세어보더니 2,500냥 많네요. 그리고는 치마를 걷고 귀주머니를 더듬으면서 2,500냥이면 좀 과한 듯해도 요샌 백사가 모두 비싸서 뭐 그렇다고 손님을 치면서 찬을 어설프게 대접할 수도 없고요. 괜찮습니다. 독방이면 요새 그 정도는 내야 되니까요. 우리 아이는 그것도 저의 영감이 마땅찮아 할까 봐서 못하게 하는 걸 그 양반이 나를 담배값이라도 뜯어쓰라고 기왕 비어두는 방이고 허니 뭐 처음엔 사글셀 내줄까 했지만서도 그래 놓으면 집안이 구질구질하고 번잡혀서 손님 치기야 전에 시골서도 내 손으로 해보던 노릇이겠다 해서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작정이 되어 오늘 아까 오정쯤에 짐을 옮겨온 참이었다. 원주인이라는 젊은 여인과는 아직도 대면을 못했다. 며칠만큼씩 밤이면 다녀가곤 한다는 주인 영감도 물론 만났을 턱이 없었다. 한갓 노인만은 살뜰스러운 것 같았고 첫인상이 좋았지만 그 한 가지로 이 집의 전체의 인심을 판단할 재료는 되지 못했다. 또 음식 범절도 미처 한 번도 식사를 하기 전이니 역시 어떻다고 할 말이 없고 그뿐더러 50원이라는 식가가 노상 태고하지 않음도 아니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오히려 둘째 문제고 제일 안 된 것이 늙은 영감의 젊은 첩과 독신의 하숙 손님 이라는 사실이었다. 처음부터 이 컨디션이 나의 결벽을 불쾌하게 했다. 번연히 사람이 정갈스럽지가 못한 것 같은 산뜻하지가 못한 것 같은 향그럽지가 못한 것 같은 그래서 아예 마음에 떳떳하지가 못한 것 같은 컨디션이었다. 이것이 가장 흠이었다. 그렇지만 그러면서도 방 그것만은 역시 좋았다. 이만큼 마차운 방을 얻어 만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고 근년에 드문 행운이었다. 따라서 한편 생각하면 그만한 흠은 옥의 티로 여겨도 상관이 없었다. 사실 또 괴념할 나름이지 대범이 보기로 든다면 막상 흠이 아닐 수도 없는 게 아니었다. 그러고서 그 밖에 주인집 사람들의 인심이랄지 음식 솜씨랄지 또는 식가가 좀 과한 것이랄지 이런 것은 어느 한도까지는 참고 견딜 수가 있는 불편이었다. 팔목의 시계를 들여다보니 마침 4시 정도는 다 되었겠다. 이제는 나가서 목간이나 우선 푸근히 한탕하고 그리고 들어와서 오늘 저녁부터는 오래간만에 조용히 앉아서 그동안 방 때문에 여러 날 번졌던 지피를 다시 계속하고 또 그렇게 할 것이라고 그래 막 목간 주머니를 챙기다가 마침 밖에서 대문 소리에 연달아 젊은 여자의 음성이 들려서 무심코 귀를 기울였다. 어머니 이렇게 부르고 건너방에서는 노인이 오냐 인제 오느냐 하면서 문을 열고 나서는 기척이고 시골 다니러 갔다던 이 집의 젊은 안주인일씨 분명했고 그녀가 지금 돌아오는 길인 듯 싶었다. 그래 혼사는 어떻게나 지내드냐 네 그럭저럭다 신랑은 어떻게 생기고 뭐 시골 농사꾼이 다 그렇죠 그러다가 비로소 토방에 놓인 내 신발을 보았던지 저 방에 손님 들었어요 어 그렇잖아도 시방 언제요 아까 방금 그 다음부터는 이야기 소리가 소곤소곤 작아졌다. 나는 처음 여자 주인의 음성이 어딘지 귀에 익은 것 같았지만 깊이 유념은 않고 방문을 열고 나섰다. 호리탄 몸매에 하얀 옥양목 두루마기를 입고 은비녀 등으로 쪼글지고 이런 틴맵씨를 하고 토방에 갔었다가 햇끝 돌려다보는 얼굴과 마주쳤다. 그 얼굴이 그런데 방 안에서 듣던 음성과 한 가지로 퍽도 낯이 익었다. 갸르마니 하관이 빨고 코허리가 높고도 크고 눈썹이 짙고 어디선가 보던 얼굴이었다. 보아도 범연히 본 것이 아니고 어느 기회인지 심상치 않은 사건적인 관련이 있었던 듯 싶은 그런 인상이었다. 저편에서는 그녀도 역시 나를 아리송에서 하는 얼굴이더니 순간 난 또 누구시라고 하고 반겨 웃으면서 조르르 가까이 오는 것이었다. 종씨 나는 깨우치지 못하고 서서 두릿두릿했다. 절 모르시겠어요? 제그르르 웃으려는 것을 참고 방긋방긋하면서 조금도 낯설하지 않는 표정이었지만 볼수록 그녀의 약간 아래로 눈초리가 쳐지는 눈웃음이 더욱 알뜻알뜻하기는 하는 것이나 그래도 생각은 나지 않았다. 박상근씨 아니세요? 그러시죠? 네, 제가 저 김영혜예요. 글쎄 올시다. 문패서도 보기는 했는데 말을 해놓고 생각하니 내가 생각해도 싱거운 수작이어서 뒤통수가 절로 만져졌다. 어머머머 여자는 필경 이렇게 자지러져 웃고 나서는 허긴 여자 이름이니깐 이름으로는 더 모르실 테지만 저 송필훈 아 송필훈의 필자, 훈자까지 다 듣기 전에 송자 하나로 선뜻 나는 깨달을 수가 있었다. 나는 너프절이라도 해야 할 것처럼 그만 당황했다. 송필훈 씨 그는 나의 고향 선배였다. 선배로 돼 정분이 자별한 사이였었다. 이 여인은 그의 미망인이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서는 사이가 자별하던 고향 선배의 미망인을 못 알아보았다든가 그녀를 만나서 반갑다든가 또는 어떤 돈냥이나 있는 영감쟁이에 첩대기가 된 그녀를 대하기가 점직하다든가 그런데다가 우연히 그녀의 집에 하숙을 하게 된 인연이 기이하다든가 이런 것 말고도 달리 한 가지 얼굴이 화뜻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기억이 솟아올랐고 내가 당황해하는 것도 일변 그 때문이었다. 정령코 내 얼굴은 화뜻했었다. 저편은 그러나 천연스러웠다. 이제 아시겠어요? 허허허허 이건 one 너무 참 어떻게 그렇게 몰라보였죠? 무엇이요 어떡하다 그러시기도 예사지요 그러나 저러나 이렇게 우리 집 손님으로 뵙게 될 줄은 글세울수다 저도 참 참 당연히 내가 먼저 그리고 다른 말보다도 먼저 송피룬 씨에 대한 인사를 먼저 했어야 할 것이었다. 그러나 나는 이미 이 여인의 현재 처지를 알고 있는 터라 혹시 어찌 여길까 싶어서 불쑥 입을 열기가 주저러 왔다. 잠깐 그리하여 어색한 침묵이 있은 뒤에 요행 여자가 먼저 그인 참 돌아가셨어요 하고 계두를 해서 나도 그제서야 그때 참 부고를 받고서도 내려가서 문상도 못 드리고 생전에 가끔 말씀을 하시곤 했어요. 만나고 싶다고요. 병환은 그래 무슨 병환으로? 골병이죠 뭐. 그때도 왜 참 보셨지 않았어요? 이 그때도 소리에 나는 다시금 얼굴이 화끈 달았다. 사람이 그 지경으로 골병에 들어가지구서야 어디 오래 지탱을 하나요? 밤낮 그저 골골하다가 그해 그만. 나는 여러 장면을 여러 가지로 머릿속에 두서없이 떠오르는 송피룬 씨의 가지가지 면모를 푸뜩푸뜩 회상하면서 무현히 한눈을 팔았다. 괄갈스러운 얼굴, 장대한 기골로 단상에 올라서서는 주먹을 부르지고 탁자를 땅땅, 그 큰 눈방울을 끊일 새 없이 굴리며 불을 뿜는 듯 열변을 토하던 양은 하여커나 일면 거물다운 늠눈함이 없지 않았다. 한낱 자유주의자로서 순전한 학문적인 욕망으로 좌익서적을 보고 있었을 뿐인 나는 그러므로 그의 사상에 공명을 하거나 거기에 따르는 존경은 아니었다. 또 그의 그 사상에 대한 학문적 역량이랄지 이론적 근거란 것이 심히 빈약한 것이었다. 덜어 강연이나 좌담을 들을라치면 참으로 분반할 무지와 탈선이 많았었다. 그러한 부족을 그는 정열과 배심과 타고난 웅변의 힘으로 곧잘 덮어나가며 버티며 지나고 했었다. 나를 만나기만 하면 그 빈약한 이론을 가지고서 토론을 하자고 대해들었다. 나는 사양치 않고 대응을 했었다. 일컥 그렇게 싸우고 나서 본다치면 나는 그의 억지와 웅변을 당해내지 못하고 그는 나의 학문을 당해내지 못하고 결국 싸움은 피장파장이 되고 말곤 했었다. 또 어떤 때는 지성으로 나더러 상근아 그 잉여같이 학설 걸썩 요령있고 알아듣기 쉽게 날 좀 가르쳐줘라. 응? 하고 청을 할 적도 있었다. 그럴라치면 나는 모모주의자가 모모주의 학설을 이 반대판한테 물으세요? 넌 알고 나는 모르니까 널 도로 묻는 거 아니냐? 아니, 잘 모르는 모모주의를 못하러 하세요. 생 drone 아니에요? 그런 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사상뿌록하 너 이녀석 이럴테냐? 아, 그런다고 저 큰 눈에다가 절 잡아넣으시겠어요? 흐흐흐흐. 자, 이러지 말고 좀 가르쳐 주렴. 학부렴이 교불권 아니냐. 학문을 가지고 인색한 건 돈 인색한 것보다도 더 못 쓰는 법이야. 적실히 나에게는 아픈 한마디였다. 자, 그것보다도 어떠세요 한 잔? 아, 좋지. 내가 언제 술을 마다 두냐. 술 먹자. 술 먹으면서 또 우겨보자꾸나. 그는 젊어서부터 입걸고 반죽 좋고 상하 귀천 구별 없이 아무하거나 섭슬려 놀고 술 타령하고. 이렇게 사람 털털하기로 고향에서도 아주 호관한 특수한 인물이었다. 일부에서는 그래서 천하 잡놈이라고 그를 돌려놓기까지 했다. 말하자면 그는 사람 됨이 그만큼 소탈하고 야상적이었다. 그리고 그러한 송필훈 씨를 나는 좋아했다. 김삿갓을 상상케 하는 파격적인 인간미. 그 송필훈 씨를 마지막으로 대한 것이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모 온천의 어떤 여관이었다. 그때 나는 심히 거북하고도 마음께름칙한 기억을 남긴 채 작별도 없이 갈려버린 것이 그와의 연결이었다. 시방이나 그때나 쓸쓸히 즐기기는 온천과 여행이었다. 또 시방이나 그때나 가정적인 계이루가 없이 객지, 즉 서울에서 독신으로 지나던 터였다. 적적한 설을 이왕이니 온천에서라도 쇠는 게 차라리 적적함을 더하는 한 흥일까 싶어서 불씨로 간단한 행구를 차려가지고 모 온천에 내려간 것이 바로 서달 그문날이었다. 오정이 조금 지나서 단골여관인 비의관에 당도하여 우선 단쟁을 갈아입고는 탕에 다녀 나오다가 복도에서 송필훈 씨를 만났었던 것이다. 깜빡 서로 반가웠다. 그의 봄, 그가 만일 년 만에 사바에 나오던 날, 서대문 형무소 앞에서 잠깐 만나고는 처음이었다. 그는 그 뒤로 고향으로 내려갔었고 그 뒤부터 건강이 더럭 좋지 못하다는 것이며 그러면서도 무슨 망령에 새파란 젊은 여자와 결혼을 했다는 것이며 풍편에 소식은 종종 들었지만 만나기는 처음이었다. 어? 상근이가 이게 웬일이야? 빙긋이 웃으면서 마주 악수를 하는 나더러 건네는 인사였다. 저야 부르조하니까 온천여행쯤 당연하지만 이 장씨야말로 웬일이세요? 흐흐, 여전하구나 이녀석. 전과는 다름없이 걸걸이 웃고 쾌활하기는 하던 것이나 그 홀쭉 깎인 볼과 앙상한 손길이 듣던 바와 일반으로 건강은 지난 봄 그때보다도 말이 아니게 쇄한 것 같았다. 신관이 많이 못되셨군요. 늙어 노니까, 늙어 노니까 속절이 없두구나. 오십이 넘은걸. 게다가 병이 있어. 또... 아참, 신혼하신 재미는요? 축하가 늦었습니다. 하하하, 그건 우리 막설하자꾸나. 이렇게 웃는 그의 얼굴에서 나는 숨길 수 없는 일말의 암형이 어른거리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아무튼 반갑다. 며칠 여기서 유하는 거지? 설이나 조용히 쐴까 했더니 생철통한테 들켜놔서 뜨악합니다. 원언이 모처럼 좀 바뀌어봐라. 우리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약속이나 한 것처럼 내 방으로 들어갔다. 장비는 만나면 싸우더라고. 술상을 청해다 놓고는 권커니 자커니 연방 잔을 기울이면서 이야기도 하고 서로 공박도 하고 하였다. 그러고는 이야기도 우김질도 한물이 지나고 술이 차차로 건화했을 무렵이었다. 너 이 녀석 상근아? 하면서 새 체비로 나를 따잡는 것이었다. 에? 상근아? 네, 말씀하세요. 너 이 녀석 나를 흉보지? 그러면서 마시려던 술을 멈추고 잔너머로 빙글해 나를 눈 흘기듯 건너다 보더니 다시 날 잔뜩 시방 흉보지? 속으로다가 속으로요? 그래? 아니, 무엇이 겁난다고 속으로 흉을 봐요? 아니, 그럴 일이 있어. 비밀한 죄를 지으신 게죠? 내가 젊은 색시하고 결혼한 거 말이야. 이 속으로 웃잖아. 태관절, 참 무슨 생각으로 다 결혼을 하셨나요? 다 늘게. 이 노망으로는 좀 이른 편인데. 흐흐흐흐흐, 노망했는지도 모르지. 무슨 생각으로 다 결혼을 했느냐고? 그거야말로 네 영역일 게다. 인간을 연구하고 인간을 발견한다는 게 네 전문 아니냐? 그런데요? 그 잔 비우고 내 얘기 더 들어. 내가 비우는 잔에다 술을 쳐주더니 이윽고 그는 목을 가다듬어 곰곰이. 1년 동안 내가 죄에서 지났겠다. 그 1년 동안에 제일 핍절하게 느낀 것이 무언고 하면. 이 말이지. 제일 그린 게 무엇이냐 하면. 말이야. 사파의 자유보다도. 또 일이나 자식 새끼보다도. 술이나 담배나 뭐 맛있는 음식이나 그런 것보다도. 섹스 그것이더라고요? 응. 그래서 나오시던 뭘로 결혼을 하셨단 말씀이죠? 응. 결심을 했었어. 나가면 우선 무엇보다도 결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결혼을 한 거야. 근데 말이다. 진리는 항상 그와 반대되는 걸 낳는다더니 과연 옳은 말이 되구나. 내 발견이 진리는 진리겠다. 응? 예사지요? 헥. 새삼스럽게. 진리는 행동을 요구하는 거지. 그래 결혼을 했잖아. 결혼을 했더니 모순과 갈등이 생기드구나. 내가 너무 늙었더란 말이야. 응? 늙은 영감의 새파랗게 젊은 마누라. 상근아. 내가 뭐 그리 팔자가 두드러졌다고 온천으로 휴양을 다닐 사람이디. 마누라를 데리고 왔어. 늙은 영감의 젊은 마누라한테 온천이 약이라드구나. 불쌍하더라. 이제 젊으나 젊은 것이 낙이란 걸 모르고. 회심이 드셨군요. 내가 결혼한 보람은 낫지. 그야 그렇지만 그 사람은 시집을 온 것이 하나도 의의가 없으니. 진작부터 농은 없어지고 말과 표정은 자못 침통함이 있었다. 그것이 동정스럽기도 했지만 일변 밉광스럽기도 했다. 그러니까 말씀이에요. 왜 오냐. 어서 어서 황천으로 가세요. 날더러 어서 죽으라고. 왜 살아있어 가지고 일랑 그 온갖 주접이세요. 야 너 이 녀석 이럴테냐. 살아가면 뭘 하시겠어요. 그 소위 투쟁도 못하시고. 그러고는 주접이나 피우시면서. 헉 이놈 이제 날 맞대놓고 죽으라고까지 하는구나. 제발 돌아가세요. 안 죽지. 내 비록 늙고 병은 들었다마는 팔십까진 살구려야 죽을걸. 흐흐흐흐흐흐. 자 우리 마누라 소개할게. 송필훈 씨는 그러면서 시중드는 하녀에게 전갈을 주어 보낸 뒤. 면 주는 했느니라. 박년 23세. 에? 에. 보통 학교는 마쳤고. 그러나 저러나 어디서 그렇게 용이 젊은 부인을. 첩경이지. 동지 한 사람 들어 불가볼 내가 결혼을 해야 하겠노라고 했더니. 지 누이를 선뜻 주더구나. 아이고 장하십니다들. 인백장이 달리 있는 게 아니야. 너 그렇게 동정에 쌓다가 우리 마누라하고 연애 어울릴라. 얼음얼음하다가 뺏기십니다. 참. 아따 대수냐. 난 얼마든지 또 있자면 있단다. 머리를 틀고 통치마에 긴 양말을 신은 송필훈 씨의 부인이 바로 김형의 여사가 데리러 갔던 하녀의 뒤를 따라 문지방에 나타났다. 어, 우리 마누라. 송필훈 씨는 너스레를 떨면서 쫓아가더니 머뭇거리고 섰는 부인의 손목을 끌어다가 옆에 앉히고는. 자, 박군. 이 사람이 우리 마누랄세. 그리고 저 사람은 내가 늘 이야기하던 우리 박상근 군. 한 고향 친구의 원수지간이요. 아삼육이요. 한 그 박군일세. 나는 가볍게 허리를 굽히면서 내 성명을 말했다. 저편에서도 입안의 소리로 인사를 하는 것이나 들리지는 않았다. 얼굴은 송필훈 씨가 말하던 면추 정도가 아니라 잘하면 미인축이라도 들만했다. 그러나 그녀 기색은 쓸쓸하니 풀기가 없고 한껏 수심겨워 보였다. 혹시 지나친 선입주견의 소치인지는 모르지만 낯선 남자의 앞이라서 젊은 여자답게 항용수줍어하는 그것 말고도 정령 그녀는 경황과 즐거움을 잃어버린 그런 마음 같아 보였다. 술을 좀 권해야 되지 않나? 송필훈 씨가 술병을 집어 손을 들려주어서야 부인은 마지못해 내 잔에다가 서투른 솜씨로 술을 붓는 신용을 했다. 나는 담래로 잔을 보낼까 하다가 그만두었다. 자, 나도 한 잔. 송필훈 씨는 내미는 잔에 종씨 마지못해 붓는 술을 주웅 마시고는 부인의 등을 뚝뚝 치면서 나이가 늙으면 젊은 마누라가 다 이렇게 귀여운 법이야. 그렇잖냐, 상근아.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너도 어서 장가를 들란 말이야. 이쁘고 얌전하고 그런 섹시한 태로. 어? 그 말의 부인은 견눈으로 언뜻 나를 보다가 마침 나와 시선이 마주쳤다. 그 눈이 어쩐지 이상이 맑고 은근하게 빛나는 것을 나는 보지 않을 수 없었다. 얼른 외면을 했지만 아예 그 순간의 눈매는 머릿속에서 쓰러지질 않았다. 이윽고 부인이 몸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을 송필훈 씨는 도로 붙잡아 앉혔다. 그러면서 연신 자리의 흥을 돋구려고 수선을 피우고 하는 것이나 세 사람에서 둘이가 조심을 하는 데야 좌석이 용이하게 어울릴 수가 없었다. 송필훈 씨는 부인을 술을 먹이려고 가진 소리를 다 해도 소용이 없었다. 나는 나대로 그녀를 위하여 과실을 가져오게 했지만 그것도 잘 손을 대려고 하지 않았다. 얼마를 그러다가 송필훈 씨가 소변을 가느라고 잠깐 자리를 비웠다. 그동안 2, 3차나 일어서려다간 도로 붙잡히고 붙잡히고 했으니 마침 좋은 기회이건만 부인은 아무런 동정이 없이 곱다시 앉아있었다. 이내 송필훈 씨는 좌석으로 돌아왔다. 어, 우리 마누라 착한지고 그새 만일 뺑소니를 쳤으면 내 당장 불러다가 크게 한바탕 꾸중을 할렸더니 그러면서 부인의 옆에가 주저앉으려다가 말고 문득 무엇을 어, 가만히 있자 엉거주춤하고 서서 고개를 깨웃 잠깐 생각을 하더니 불이 나게 되짚어 나가고 있었다. 한 5분은 지나서 쿵당거리고 다시 방으로 들어서는 송필훈 씨는 여태 걸쳤던 단쟁 대신 양복에 외투에 모자에 이렇게 출입할 채비를 차렸다. 나는 앉은 채 부인은 일어서면서 다같이 뻔히 바라다보는 둘이더러 송필훈 씨는 침착지 못한 말씨로 황망이 이르는 것이었다. 엉, 내가 그만 깜빡 잊고 있었어. 나 지금 서울 좀 다녀올게. 가면 아무래도 내일 으, 아니, 모레 이 모레 낮이나 회의정을 할 테니까 아니, 벼랑간 무슨 일이세요? 그제서야 내가 탓하듯이 묻는 것을 송필훈 씨는 어물쩍하면서 으, 저 거시키 기니 저, 기니 볼 일이 아니, 그렇더라도 원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법이라? 흐흐흐 우리 마누라는 자네가 그동안 좀 잘 보호라게 지종 무관일세 흐흐흐흐 그리고는 부인의 어깨를 다독다도 내 곧 다녀올게, 응? 전 그럼 집으로 예,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요 가기는 가려면서도 심심할 테니까 박군한테도 와서 같이 놀고, 응? 자, 그럼 박군 내 다녀올세 부탁하네 에? 모레올세 정신 차릴 겨를도 없이 이렇게 설레바리를 떨고는 마침내 휑하니 밖으로 나가버리는 것이었다 배웅을 한다고 부인도 그 뒤를 따라 나갔다 할 일 없이 나는 우두컨에 앉았다가 이윽고 영감이 늙어갈수록 느는 거라곤 수선뿐일 것이라고 비식 고소를 하면서 그러나 당장 것은 자기 말대로 갑자기 잊었던 수호관이 생각이 났던 게지 이쯤 치지하고서 별로 괴념을 하지 않았다 오후 3시 저물기 쉬운 겨울날이라 거진 석양이었다 나는 낭잔 배반을 치우게 한 뒤 술에 취해 오르는 대로 자리에 빗긴 것이 맺혀 잠이 들었던 모양 갈증에 못 이겨 다시 깼을 때는 밤이 벌써 8시가 지났었다 하녀가 길어다주는 냉수를 몇 턱 거듭 들이켜고는 탕일 다녀 나올 테니 그동안 준비를 해달라고 저녁 식사를 분별시켰다 그 말 끝에 하녀가 저도 마침 생각이 나서 걱정삼아 귀띔을 한다는 것이 참 아까 그 부인의 손님은 저녁도 잘 쉬지 않고 혼자서 실심해서 있더라고 자꾸만 아마 우나 보더라고 민망해 어떡하느냐고 손님은 그 사랑 어른하고 친구끼리시고 하니 가서 위로라도 좀 해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런데 참 그 이내 양주부는 어쩌면 나이가 그렇게도 층이 지느냐고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사랑 어른은 아씨를 무척 귀여워하시는데 아씨는 그렇지 않나 보더라고 밤이나 낮이나 시치름하고 있고 아무 흥도 없어 보이더라고 이렇게 객적은 소리까지 쇠와려 되는 것이었었다 나는 새숙 빠진 소리를 한다고 하녀더러 지청구는 하였지만 그들 송필훈 씨네 부부의 너무 늙은 남편에 대한 너무 젊은 아내의 그 소위 모순과 갈등이라는 게 요외로 심각하고도 핍절한 바가 있음을 깨닫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저러나 이 억지에 시종무관의 입장이 잠옷 난처였다 위로를 한다고서 친숙치도 않은 터에 젊은 여자가 혼자 있는 처소엘 불쑥 찾아간다는 것은 비록 의사가 결백하고 일변 친지를 위하는 노릇이라고 할지라도 심히 온당치 못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차라리 그녀를 내 처소로 청해온다면 좀은 덜 혐의스럽다 하겠지만 그 역 일반이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모른 척하고 그대로 민두름이 있는 데서야 너무도 농통스럽고 범연한 짓이었다 그럼 어떡한다 나는 탕에 들어가자던 것도 잊고 앉아서 두루 궁리화 생각이었다 벽창호가 아닌 다음에야 역시 그냥 내버려두고 말 수는 없는 것 마음에 흐린 구석이 없는 것이니 그럼 가보기로 할까 아니면 하아녀를 보내서 이리로 청해올까 오라 송피론 씨가 이르기까지 했겠다 내 방으로 와서 같이 놀고 하라고 그 말에조차 내가 청하지 않아도 제풀에 오른지도 몰라 그래 아무튼 그녀가 와서든지 내가 가서든지 저녁도 먹지 않았다니 밥상을 같이 가져오게 해서 함께 먹도록 권을 해 볼 것이다 병이 아니거든 구태여 식사를 고라로 들 멸이는 없을 테니 식사가 끝나거들랑 과실이라도 벗겨가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이야기하고 앉아서 놀아 그녀도 자연 기분이 섭슬려 말문이 터지지 않을까 어울려서 담화가 오구가구 해 그러는 동안에 수심과 번뇌를 잊어버리고 즐거운 시간이 지나가 밤이 이윽하니 깊어 밤이 깊어 깊은 겨울밤 온천여관의 단출한 한 방 방 하나가 각기 한세에 계시긴 그 온천여관의 방 젊은 두 남녀 나이 늙은 남편으로 하여 온회와 수심에 찾아진 젊은 여인 밉지 않게 생긴 젊은 여인 추파에 가깝던 아까의 그 눈 건드리기가 무섭게 꼭지가 떨어질 듯 무르익은 한 덩이의 과실 그리고 불구자 아닌 싱싱한 젊은 사나이 아플사 나는 가슴이 제풀의 연에 두근거려 오다가 마침내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벼랑간 소스라치게 놀라 벌떡 뛰쳐 일어서면서 부지중 소리가 커졌다 짐짓 그런 기회가 생기게 해주느라고 이 늙은 남편은 잠시 피신을 한 것이 아닌가 다음 순간 이 생각이 번개처럼 머리를 스치면서 등골이 서늘했다 나는 일각도 지체함이 없이 그대로 단쟁을 벗어 던지고는 허둥지둥 양복을 갈아입기 시작하였다 그러면서 퍼뜩퍼뜩 깨우쳤다 송피론 씨가 실상은 시방 와서는 완전히 한인 즉 한가한 사람이라는 것 따라서 결코 그처럼 바삐 납뒤 소관이 있을 내력이 없다는 것 그러므로 일은 적실코 그 순간에 이 목적을 위해 구하는 연극이었다는 것 마지막 트렁크를 집어들면서야 나는 약간 침착을 회복해서 스스로에게 반문할 정신이 났다 그렇기로서니 내가 이다지도 즐겁을 해서 날뛸 까닭이야 없지 않은가 그러나 티미쳐 손을 대기가 무섭게 꼭지가 떨어질 듯 물을 익은 한 덩이의 과실을 짧짧이 바라보고 섰는 나 자신의 환영이 눈앞에 얼진하면서 다시금 나는 한축을 느꼈다 트렁크를 들고 막 문치로 나가는데 뜻밖에도 그때 계세요? 하고 찾는 여자의 음성이 들렸다 얼결에 그만 네! 하고 대답이 나와졌고 몸둘 것을 몰라 쩔매겠는데 문은 방시시 열렸다 송필훈 씨의 부인임은 물론이었다 생후에 그렇게도 무렴한 경우를 당해본 적이라곤 없었다 참으로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든지 보자기로 얼굴을 덮든지 하고 싶었다 무심코 수줍어하는 미소를 드리우고 문을 열다가 깜짝 놀라는 그 얼굴 대담이 그녀는 내색을 숨기려고도 않고 정면하여 나를 바라다보는 것이었다 다음 순간 그녀 눈은 한빡 원망스러우면서 가볍게 떨리는 목소리로 저 떠나세요? 기다렸던 것처럼 얼른 받아서 네! 그러고는 부득부득 그녀가 막아섰는 문을 향해 걸어 나갔다 진땀에 등을 적시면서 복도로 나와서야 고개를 돌려 저 송필훈 씨가 오시거든 제가 졸지에 급한 볼일이 있어서 이내 바로 떠났습니다 하고 그 말씀이나 좀 해주세요 하고 부탁이랄까 변명이랄까 인사를 남기는 것을 가까스로 잊어버리지 않았었다 층계를 내려가면서 생각했다 늙은이는 늙었다고 도망을 빼고 젊은 놈은 젊었다고 도망을 빼고 세상엔 싱겁게 서글픈 웃음거리도 있는 거라고 송필훈 씨의 부고를 받기는 그러고서 그 다음의 가을 만조사변이 인 직후였었다 나는 눈물이 한 줄기 흐르는 것을 어찌하지 못하였다 10년이 지나서 우연히 그녀의 집 아숙 손님으로서의 나를 환대하기 위하여 밥상머리에 앉아서 한 잔의 반주를 권하는 김영애 여사는 10년 전 송필훈 씨의 젊고 수심겨운 안하기던 그 김영애 여사와는 많이 같으면서도 일변 많이 다른 바가 있었다 목간을 하고 돌아오자 미구하여 노인이 저녁밥상을 내왔고 그 뒤를 따라 김영애 여사가 쟁반에 주전자와 잔을 받쳐들고 나오고 서슴지 않고 방으로 들어오면서 혼잣말처럼 시방도 약주를 즐겨하시나 이런 소리를 하고는 밥상머리로 앉아 손수 막 복개를 벗겨주는 참이었다 뭐 찬이 있어야죠 의원 별말씀을 오히려 지나친 서흥찬이었다 그 지나친 서흥찬이 나는 불안했다 솜씨가 없어놔서 음식이 아무 맛도 없답니다 이렇게 와서 폐를 끼쳐서 어떡합니까 아이고 괜히 자꾸만 그러셔 자 드세요 며칠만큼씩 밤이면 다녀가곤 한다는 이 집 영감님이 올 때마다 자시고 나는 비장의 술인 모양 빛깔이 벌써 이 당철에 얻어보기 어려운 상품의 일본주였다 이렇게 글쎄 혼자 객주로만 다니셔서 어떡하세요 두 잔째 술을 부어주면서 아까 처음 만나서도 그런 의미의 말이 오고가고 하던 걱정을 다시금 내는 것이었다 오죽 불편하고 고생이세요 저는 편해서 좋아요 어쩌나 영 그래 장가는 안 드실 작정이세요 뭐 꼭 작정한 건 아닙니다만 아마 여자를 싫어하시나 보죠 뭐 그런 것도 아니에요 난 아내니 가정이니 살림살이니 하는 게 좀 무섭거든요 몸이 그런데 가서 남이 꼼짝을 못하고 사는 걸 보면 그만 무서워요 어쩌면 그래 한평생 두고 혼자 사실 거예요 거야 모르죠 그러지 마시고 장가를 가세요 시방 세상에 좋은 색시가 좀 많아요 나라도 중매를 좀 서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람사람이 다 남녀가 만나서 살고 자손 낳아서 기르고 살림살이하고 그러는 게 한세상 낙인데요 뭐 이젠 그런 재미를 볼 때도 늦었답니다 서른다섯인데요 내일 모레가 마흔이고요 남자 서른다섯이 뭐가 많은가요 시방 한참이신데 이야기를 하는 동안 김영애 여사의 대도는 오랫동안 사겨온 친지 이상으로 정도 이상으로 스스럼이 없고 곡진했다 그리고 거기 섭슬려 나도 천연히 응대를 하기는 하던 것이나 마음은 차차로 불안하고 깨름직해졌다 늙은 영감의 젊은 첩과 독신의 하숙 손님 그런데 일찍이 어떤 고패에서 잠깐 일망정 그 여자의 마음을 설레준 그 남자 몇 잔을 혼자만 받아 마시고 또 마시고 하다가 생각하니 대접이 아닌 것 같아서 한 잔을 부어 여자에게 권했다 술을 어디 먹을 줄 아나요? 그러면서도 잔을 받아서 쭉 다 마시고는 흉보시겠네 옆에 내가 술 마신다고 호호호호 잔이 내게로 돌아왔다 저 과한데요 무얼이요 잘 잡수시면서 질견해도 전처럼 많이는 못한답니다 그래도 고거 몇 잔이야 뭐 나는 두 잔째 그녀에게 권해보았다 그녀는 사양치 않고 받아 마시면서 취하면 어떡하지 통 잘 먹을 줄 몰라요 먹지도 않고요 참 이런 반가운 어른이나 만났으니까 마음이 괜히 즐거워서 먼저의 한 잔에 그새 벌써 얼굴이 불크랜이 오르는 것이 지금 하던 발명이 노상 빈말은 아닌 것 같았다 여자가 내 지경이 되면 다 본 신세예요 술을 부어서 주면서 한숨을 호르르 푸뚝 나오는 탄식이었다 그리고는 한참이나 잠잠하고 있다가 다시 내 신세는 우리 오라버니하고 그 송씨하고 둘이 들어서 망쳐놓았지 돌아간 이들을 탓하니 무슨 소양일까만 나는 덤덤이 잔을 마실 뿐 막상 무어라고 대꾸를 할 바를 몰랐다 글쎄 그이가 딱 죽고 나니 어떡하겠습니까 재산이 있어요 내게 따른 장성한 자식이 있어요 먹고는 살아야 되겠고 또 막말이지 젊은 것이 혼자 어떻게 늙어요 남편이나 마나 무슨 그리 정이 돋아왔던 남편이라고 헐 수 없이 돈냥 있는 사람의 작은 집으로 들어갔죠 시굴석 마음이야 그렇지 않지만 헌 여편날 누가 정실로 모셔가자고 하나요 주는 잔을 아무 소리 없이 연방 마시면서 하소연은 이윽고 짙어졌다 속절없이 나는 그것을 받고 앉았어야 했다 근데 이태만에 갈렸어요 큰 여편내 강자등살에 못살고서 쫓겨난 셈이죠 한 1년가량 혼자 지내다가 어떤 영감정이 막지기로 들어갔더니 그 전 자식들이 시기를 하더군요 재산이나 빼돌리려고 간 줄 알고서 넉 달 만에 털고 나와선 에이 인젠 죽어도 혼자 산다고 맘을 독하게 먹었더니만 꼬박 3년 동안 혼자 살긴 살았군요 그러니 고생을 좀 했겠어요 견디다 견디다 못해서 마침 누가 권하기도 하고 하길래 에라 내가 무얼 열려문을 바라고서 뒤늦게야 홀몸으로 굶주리고 살까 보냐고 또 한 번 팔자를 곤쳐서 시방 이 영감을 이 영감이 마음은 끔찍이 착해요 날 위해 줄 줄도 알고 살림 과위 군색 잔국 그것 한 가지가 다행이죠 참 남편이래야 어디 남편인가요? 환갑 진갑 다 지난 송장인데 글쎄 그러니 말이에요 이제 겨우 서른두 살 먹은 계집이 십 년 지간에 네 번째 아니에요? 그야 뭐 네 번은 말고 열 번이라도 열 번이라도 남처럼 호강이나 했다면 또 몰라요 남편이 네 신데 그 중 셋이 다 늙어빠진 영감쟁이로군요 그리고서 소홍씨만 말고는 첩대기 아니면 다 막지기 세상 팔자 팔자에도 나 같은 팔자가 어디 있어요? 이야기가 앤간히 끝이 난 모양 길게 한숨을 내쉬고는 깜빡 말없이 앉아서 상심스러운 하한 눈만 팔고 있는 것이었다 그러다가 얼마만에야 겨우 정신이 들어가지고는 아니 날 좀 봐 아무래도 내가 미쳤어 진지도 못 잡수께 이렇게 반색을 하면서 어여 이젠 진지를 좀 뜨세요 아이고 저걸 어째 국물 섞건 찌개 섞건 죄다 식었네 내가 말리는 것도 듣지 않고 모친을 불러내서 데워서 들려오라고 국과 찌개 그릇을 내보내더니 그럼 국물 섞건 데울 동안 한 잔만 더 드시죠 그리고는 술을 구워주면서 신신당부가 그리고 우리 집에 오래도록 오래도록 계세요 네 나는 속으로 이건 정말 큰일이 나질 않았느냐고 득 걱정스럽게 술을 마시는 척하면서 짐짓 대답을 하지 않았다 약간의 취기를 띈 얼굴로 깨우타고 바투 들여다보면서 오래도록 오래도록 있으란 말을 하던 그녀의 눈 은근함이 가득어린 그 눈이 아니었더라면 아무 다른 뜻이 없고 단지 외로움에 겨운 담담한 마음이오 따라서 영혼의 깨끗한 의탁으로 받아들여도 좋을 것이었다 미상불 또 한가닥 그러한 무엇이 나타나 보이지 않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보다도 주장은 간곡하기는 젊은 생리다운 애욕적인 그것이었다 그렇다고 그것이 10년 전 그때 그 밤에 그 눈의 재생이오 그 발전이더냐 하면 물론 그럴 리가 없었다 지금 이 여자에게는 하필 박상근이라는 인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젊은 남자가 필요한 것이었다 늙은 영감쟁이가 아닌 젊은 사람, 씩씩한 청춘 지극히 자연스러운 인간이기 때문에 지극히 자연스러운 요구일 것이었다 조금도 나는 그것을 탓하거나 나무랄 이유도 권리도 없었다 나는 다만 내일부터 또다시 하숙을 구해야 할 일을 생각하고 입맛이 썼다 하숙은 그러나 정타급하거든 임시로 당분간 여관이라도 잡아들면 그만이었다 또 그렇게라도 해서 아무튼지 한 집 앞이 이 집을 뜨기는 떠야 할 것이었다 그렇지만 이 집을 뜨는 그 마당이 차마 박절하겠으니 그게 난관이었다 10년 전 그날 밤 그 온천에서 트렁크 하나를 집어들고 도망을 빼던 그때와도 달랐다 떳떳이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었다 그러나 아무리 떳떳한 이유를 백이나 천을 갖다가 대더라도 이유는 되지 않을 것이었다 자청해서 왔어 비차에 한동안 있으려니 한 것 오고 보니 괄시 못할 주객가니여 대접이 용승해 오래도록 있어달란 부탁까지 받아 한 것을 무엇 때문에 단 사흘이 못되어서 짐작을 도로 꾸려가지고 나가다니 그런 실없는 그런 싱거운 그런 박절한 돌이라곤 없었다 어떡한다? 국리를 해도 묘책이 없고 망신은 당해둔 망신이었다 속도 모르고 여자는 데워온 국물과 찌개를 받아 놓으면서 살뜰히 식사를 권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울고 싶게 차차로 죄스러워 못하겠었다 최만식 작가의 해후였습니다 재미있게 잘 감상하셨습니까? 이 소설과 관련해서 세 편의 작품을 더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이효석 작가의 기우, 이무영 작가의 취향, 염상석 작가의 숙박기 추천해 드립니다 꼭 비교해서 감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편 모두 저희 채널에 이미 올라가 있고요 검색이 불편하신 분들은 본 동영상 설명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채널에 여러 작가의 수많은 작품들이 이미 올라가 있습니다 재생 목록에 들어와 보시면 각 작가별로 작품들을 모아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한번 둘러보시고 아직도 듣지 못한 작품들이 있다면 꼭 감상해 보시기를 다시 한번 추천드립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